유형 오랜 만이다 오랜 만이네 응? 잘 지내냐? 잘 지내지 그럼 밥 못 먹고 사냐? 못 먹고 살아 근데 얼굴은 왜 그 모양이냐? 내 얼굴이 돼서 너 조폭이냐 지금? 장난하나 조폭이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사람 많나 진짜 눈은 그 모양이 됐고 자닭해서 그렇다 왜 아 아신부터 왜 아 얼굴만이야 아 기분 안 좋아지는데 이거 뭐야 근데 뭐 랍스터 들어왔다며 엔치 섭외했어 벌써 아이 장난하나 아 싫다며 내가 뭐 같이 찍자면 싫다며 바뻤다고 빨리 랍스터 보고 가자 웃기고 있네 야 피에로가 웃는다 널 보고 왜 원래 피에로는 웃어 원래 잘할게 아 사랑해 형 아우 진짜 잘 만나다 잘 만났네 내가 딱 그 소리 들었거든 오늘 랍스터 들어왔다고 오늘 들어왔다며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어디야 근데 올라와야 돼 correlations 아 세우다 세우 오 오 Does this 최우가 더 그래 세우가 더 distract다 라퍼라퍼라퍼로 라퍼라퍼 좋아 오 이거구나 와 장난 아니다 이거 들새 안들어가겠는데 안돼 Happiness stepped up 처음 봤어 이거 퇴근 굉장히 크죠 왜요? 엄청 큰데요? 타이거 랩스타입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함 뜨시고 올랍니까 여기 좀 하는데요 근데 누구세요? 오오 살아있어 살아있어 오오 여기? 여기? 이렇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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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자자자 마이집어 자자자자 아이씨 오 웃어비하다 진짜 오우 웃어 오우 무서워 들어봐 무서워 오우 무섭다 내가 랍스터 마스터 미스터 레온 랍스터 요리를 강정한다 지금 너의 요리를 결정한다 랍스터 마스터 미스터 레온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제는 너와 나의 싸움 이곳의 운명이 너에게 달려있다 너의 탐스러운 속살을 공급하라 마스터의 결정을 절대 헌대게 하지 마라 마스터의 요리법으로 돌프의 혀를 정복하라 이게 너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타이거 랍스터 랍스터 좋아 한 번도 못 먹었거든 이거 빵이 팀이 진짜 발전을 많이 했네 1년 만에 이런 걸 먹어보네 안녕하세요 돌프입니다 타이거 랍스터 타이거 랍스타를 넣어보러 왔습니다 옆에는 랍랍스터 있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타이거 랍스터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들어보고 설명해 주실 분을 보셨습니다 게스트? 게스트에요 야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잘 좀 말해 시끄럽다 자 보실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레옹입니다 미스터 레옹씨 모셨습니다 근데 왜 성함이 왜 레옹하고 좀 닮았습니다 네 옛날 사진을 보시면 레옹과 많이 닮았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보이세요 아 예 보셨죠? 닮았습니까? 레옹 아니면 레옹 정도로 하시는 게 날 것 같은데요 네 타이거 랍스터가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거 랍스터는 뿔이 달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리지널 랍스터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죠 우리 돌프 씨가 좋아하시는 랍랍스터 이거는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쩐니 조금 딸리시는 분들은 랍랍스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거죠? 타이거 랍스터 아까 무게 재보니까 1.6kg 정도 나갑니다 아 1.6kg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랍스타를 먹으면 스팀이나 이런 소스 곁에서 쪄서 먹는 건데 오늘은 왜 사시미를 추천해 주셨는지 찜이나 스팀 요리용으로 하실 때는 주로 냉동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오늘 굉장히 싱싱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시미로 준비했습니다 살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찜이나 이런 요리보다는 사시미가 본연의 맛은 더 살아 있겠네요? 당연하죠 고유의 맛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우와 고유의 맛을 느끼시려면 생화사비 고유의 맛을 느끼시려면 생화사비 최고입니다 후추로 왜? 먹어 진짜 여기서 녹는다 이거 되게 부드러운데? 응 한번 먹어봤으면 모르겠다 진짜 부드럽네 부드럽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딱 한마디 할 수 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귀한 음식을 너무 맛있습니다 소주 한잔 하셔야죠 오빠우야 소주 가온나 다가이 건배 여기다가 국이나 하나 있었으면 나 좋은 것 같은데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해초 국어 해장국 해초요? 예 해초류가 들어간 국어 해장국이죠 오빠우야 오빠우 두 번 갔는데요? 오빠우야 애들 관리가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빠우야 자식이 디바이드 해라 오빠우야 부엌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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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맡아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이거 맛있는데 이거 제가 한국에서 못 먹어봤는데 한국에서 먹으면 이거 얼마 정도나요? 한국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줘야죠 네? 제가 특히 먹는 데는 틀리되지만 50에서 60 정도 먹는 건 없는데요? 제가 먹는 데는 고급이 호텔 레스토랑 이런 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다가이 프룻 다가이 프룻 다가이 프룻 남은 안 줘도 없고 우리가 다 먹어야 되죠? 다 먹어야 되죠 아 그럼요 아 맛있겠다 낙기도이면 빼놓고 먹으면 돼요 아 그렇죠 불쌍한데? 아이 괜찮아요 야 왜? 내가 다음 차례 언제 할 거야 뭐? 다음 차례 언제 할 거야 뭐라는 거야 도대체 간다 도대체 돌프 조만간 복수해 주겠다 또 뭔 일 있었냐 난 인생 얼마나 좋은데 왜? 재미있게 끊었어요 그럼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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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